너무 달콤해 재킹 형이 달콤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해? 형이 달콤하다 준형이 달콤해요 너무 달콤했어 준형이 언제 이런 캐릭터가 됐을까요? 나의 손키스를 받고 싶다면 어쩔 수 없구만 바로 이 맛이지 바로 이 맛일까? 벌써 유행했던 것 같네 바로 이 맛일까? 바로 이 맛일까? 아, 맛있네 허경환 박스 선배님의 또 변수할 때 정말 재밌었지 하루에 마무리를 하면 이면 또 뭐했었지? 너의 세대와는 좀 다른 세대가 있어 정영도 선배님이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와서 이 배 이렇게 뚫고 나오게 하는 거 있었는데 아, 인위적으로 그냥 난득하셔도 너 그럼 줄서 안 들어와가 보이냐? 알아요 어? 괜찮아? 세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나 뭐, 뭐, 뭐 하셨습니다? 이거 아니에요? 여기 이 눈, 이 눈 봐봐 재밌었지? 뭐 보셨지? 아, 이러면 멋있었었을까? 나도 맛방 생각했었는데 이게 참 일이야 야, 이거 몇 분 동안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방탄소년단 안 물어봐 방탄소년단 안 물어봐 방탄소년단 오케이, 헤어 수정 좀 봐주십시오 아마도 큰일이 이럴 감사합니다.